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에이핑크입니다. 네, 이렇게 좋은 취지로 이렇게 모여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무대를 보시고 또 날씨도 많이 더운데 마라톤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더우시죠! 네! 네, 저희가 조금이나마 힘을 드리겠습니다. 네, 몸 다치지 마시고 건강히 완전히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완전히 고탔서라도 지치지 않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끝났... 네, 자, 아, 네, 그래요. 아, 이거, 이건 제 불찰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 다시, 다시! 어, 에이핑크 아니에요? 아, 안녕하세요. 아, 마라톤 끝났다면서요? 네. 마라톤 끝났다면서요? 네, 에이핑크, 네,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정식으로?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에이핑크입니다. 네, 자, 은지양부터! 한 분 한 분씩. 개인적으로 인사 좀 해주시죠. 인장부터. 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에서 메인보컬을 받고 있는 정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도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초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에이핑크가 오자마자 일부러 저희가 마라톤을 끝냈습니다. 아! 아! 자, 우리 마라톤의 참가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너무나 부모님 취재에 마라톤에 이렇게. 아, 잠깐. 아까 전에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식사도 하셨거든요. 아, 그래요? 이제 더는 못 뛰시겠네요. 네, 못 뛰죠. 그래도 뭐 뛸 거면 클로바위 먹어야죠, 뭐. 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왜요? 왜요? 클로바위 알아요? 알죠. 알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에이핑크가 오늘, 네. 어, 기베 네이스의 참가. 아, 오늘 축하군으로 왔습니다. 다음에 한번 참고 한번 해주세요. 네. 아, 진짜 저는 꼭 마라톤을 꼭 해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되면 정말 너무, 또 뜻이 또 좋은 취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회가 되면 정말 하고 싶어요. 같이 해요, 오빠. 네? 같이 해요, 다음에. 아, 그럼요. 뛰어야죠. 네, 뛰입니다. 오빠, 그러면 선글라스 벗고 대답해 주세요. 네? 아직 눈이 안 보여서 진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수 한번 할게요. 뛰어야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에이핑크를 보기 위해서 오셨을 때 인사 한번, 저쪽 좀 한번 인사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저기도 인사 한번 해주시고. 아, 저 뒤에도. 나무 안에도. 아, 저 보이시죠. 보이시죠. 야, 저기도. 저기도, 저기도, 저기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 옆에, 옆에, 옆에. 여기도. 아, 인사 한번. 네, 아, 그렇습니다. 아, 저쪽에 우리 아파트 주민 여러분들 인사 한번 해주시고. 아,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저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에이핑크를 이제 아, 알기로는 다음 노래. 그리고 다음 노래가 마지막 곡을 들었거든요. 네. 다음 노래, 다음 노래가 마지막 곡이다. 맞아요. 그런데 혹시 오늘 분위기 좋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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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앵콜 나오면 하나 더 가나요? 아, 그럼요. 분위기 좋으면 당연히 앵콜 가죠. 아, 역시 에이핑크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가지 말고 이왕 이쁘게 오늘 아름다우시니까 그냥 포토타임 한번 해보면 안 돼요? 포토타임이요? 어, 그렇죠. 제가 진행해주세요. 어떤 포토타임? 앞에 제가 진행을 약간 쇼케이션처럼 정면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해서 포즈 좀 취해주시고. 우리가 또. 시사회처럼? 아, 그럼요. 시사회처럼. 자, 좋습니다. 오늘 약간 마라톤이니까 달리는 포즈를 할까요? 자, 봄이, 봄이. 역시 적극적이야. 너무 적극적이야. 아, 역시. 처음에 이거 제가 진행할게요. 아, 역시. MC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본인은 가수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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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처음에 경면. 하나, 둘, 셋. 자, 오른쪽을 볼까요?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달리진 거 안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자, 왼쪽이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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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자, 원래는 이 끝내려고 했는데 정면 보면서 달리, 아, 약간 오른쪽을 돌면서 달리는 포즈 한번. 네. 자, 우리 보미왕의 의향을 따라서. 하나, 둘, 셋. 기브 앤 네이스. 자, 다시 한번 반대로. 반대로도. 네. 기브 앤 네이스. 하나, 둘, 셋. 기브 앤 네이스. 아, 모델이다. 모델.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냥 가지 마시고. 오늘 많은 분들도 카메라 담았으니까. 다들 행복한 추억이 되기 바라면서. 오늘 이 자리에 의장님이 계세요. 바로 우리 실라키스 의장님께서 네, 에이핑크의 팬이라고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디 계시죠? 네. 실라키스. 네. 회장님. 어디 계시나 저쪽에. 네. 아. 네. 네. 메리스데스. 헨츠코브리아의 대표님이시기도 하고요. 네. 사진 촬영 한번 인사 한번 하시고. 네. 아, 올라와서 올라와서. 네. 아, 네. 자, 올라와서. 네, 이쪽으로. 네. 아, 그렇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아, 흥이 많으신 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사진 촬영. 네. 아, 네. 어, 염색 센터. 오케이. 워우. 네. 원. 튜. 쓰리. 오케이 한 번 더 한 번 더 원 투 쓰리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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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이팅 파이팅 네 원 투 쓰리 파이팅 오케이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아 땡큐 아 시몰키스 대표님 네 아우 아 은지가 영어를 잘해요 네 역시 자 이제 어 에이핑크 무대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원래는 어 중간에 뭐 인터뷰가 없었는데 제가 막 올라왔어요 너무 좋았어요 좋아요 실례하시고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에이핑크를 저도 보니까 네 정말 기분이 좋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피디 분들 피디 네 판다 분들 되시니까 감사합니다 와우 이제 그래요 자 이제 에이핑크 다음 무대는 어떤 무대 보이실 거예요 네 다음 무대 은지 양이 소개할까요 은지 양이 네 아 네 다음 곡은요 저희가 여름에 활동했었던 곡인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리멤버라는 곡인데 아 네 아시고 아시는 거 맞죠 네 아 리멤버 네 네 중간에 하나 둘 셋 하는 부분이 나오면 꼭 같이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괜찮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곡 바로 리멤버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에이핑크네요 네 이 행사가 너무 잘 돼서 다음에 또 할 거거든요 네 아 이멤버 리멤버 자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아이오ede 아 introduced notしょう 아이오ede 아아이오ede 아이오 separates